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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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찬이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몇 회죠? 오늘이 벌써 100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벌써 이제 그 AP 이제 두 숫자가 아니고 이제 세 숫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막 엄청 막 뭐 대단한 걸 못 준비해서 뭔가 살짝 아쉽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오늘 되게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올게요 이제 연결이 불안정해서 문을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와이파이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오늘 그치 끊으면 끊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좋은 수월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좋아? 응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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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은지 괜찮은지 Is it okay? Is it okay? It's good 오케이 좋습니다 아무튼 찬이의 방 오늘 100회 특집인데 오늘 사실 게스트들을 준비해왔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해서 또 오늘 사실 여기서 끊고 갈게요 저 이거 케이크 잠시만 옆에도 두고 나 좀 이따가 다시 들어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케이 신 두 번째 테이크 투 네 액션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와 형 100회라면서요 축하해요 연기가 어색했나? 다시 한 번 해보자 오케이 자 테이크 3 네 다시 가볼게요 형 이거 촛눈 떨어져요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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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비비야 아니 아니 불을 왜 자꾸 꺼? 불 왜 꺼지냐 계속 이거 왜 이렇게 꺼지냐 더워 오케이 제가 다시 할 거지? 미치겠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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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없던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없던 일이었던 것처럼 여기 아무것도 없지 지금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자 천천히 천천히 가볼게요 휴대폰 안 나오면 말해줘 됐어 됐어 자 준비됐죠? 응 자 그럼 테이크 4 할게요 오케이 자 씬 1 네 창혜방 백효틱 지금 인트로 오케이 테이크 4 테이크 4 앤 액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제 게스들을 네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언제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 들어올 거라고 제가 곧 네 네 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방금 쿵쿵쿵 소리가 이게 밑에서 밑에서 올라오나? 이거 신기하네 백회 축하합니다 백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찬이여 백회 축하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케이크예요 부르면 돼요? 부르면 뭘 불러요? 아 부면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마음의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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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네 아 소원이요? 아 오케이 아 네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예 케이크예요 여기 야 근데 이거 대박이다 근데 잘 모르니까 백회 축하합니다 우와 또 왔어 또 왔어 백회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이거요 오다 주웠어요 안녕 감사합니다 오다가 형 닮은 꽃이 있길래 한번 주워왔어요 이런 꽃까지 이렇게 윗면은 이제 좀 이따 앉았을 때 한번 보여주고 이거 케이크 윗면은 앉았을 때 보여주고 이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떨어질까 봐 아니 안 떨어지게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일단 저희 위에 코디 그 형이 그 위에 청자켓에다가 검은색 입고 있길래 어 형 그러다 그러다 저 생일처럼 생일처럼 돼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럴 일 없어 다행이다 어쨌든 어떻게 준비해줬대 약간 형이 백회 특집으로 이제 그거 약간 맞아요 옷도 예쁘게 입고 약간 해서 이거 보고 저희도 따라 입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꾸몄죠 저희 맞네 아무 데네 저희 맞춰 입었어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백회 특집이라서 저희 쓰리야타가 이렇게 찾아오면 오케이 그럼 오랜만에 저희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원 나 아니야 형이 나야? 내가 쓰리였잖아 둘째가 누구냐? 너 쓰리였어? 아 맞다 둘째가 누구야? 아닌데 나 막낸데 아 나다 너가 둘째야? 아닌데? 맞나? 나 해봐 다시 하나 아 뭐하는 집이야 하나! 하나 왜 그러냐 다시 원 투 쓰리 라차 네 아무튼 오늘 백회 특집에 스페셜 게스트 우리 쓰리 라차 모셔왔습니다 쓰리 라차 오늘 다들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요 벌써 백회라면서요? 네 맞아요 벌써 백효 백회면 이제 사실 2년 다 됐다는 뜻이야 그럼 승허회는 언제? 광어회 이제 백회니까 광어회 광어회가 더 좋지 않나요? 요즘 또 철이 아니에요? 아 그래? 광어회가 요즘은 광어죠 광어 광어요? 네 닮았다 광어 요즘은 가오리회 아 가오리회네 가오리 가오리회였구나 가오리회가 유명하죠 네 아무튼 다들 너무 멋지게 입고 왔는데 고마워요 오늘 한번 우리 룩을 한번 아 뭐 일단 먼저 앉고 앉고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지금 이대로 앉으면 돼요? 일단 먼저 앉으세요 제가 제가 편하게 네 앉고 네 아 지금 각도가 너무 좋은 거 같아서 이대로 할까요? 아 좋다 형 좋은데요? 괜찮지? 잘 나오네 아 좋네 어 잠시 누구한테 연락 연락 왔다 연락 왔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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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연락하고 올게요 아 잠깐만 신발끈 좀 묶을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 오케이 못 떨어졌다 아 미안해 괜찮네 디그다 같은데? 디그 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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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덕이 잡기 같다 아 너무 힘들다 아 우리 스테이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실지 한번 응 한번 봅시다 쳐봐야겠다 맞아요 벌써 100만 뷰네요 뭐라고? 벌써 100만 분이 보고 계시네요 되게 웃기네요 근데 지금 각도 너무 좋은 거 같아 저도 많아서 얼굴이 안 보였어요? 괜찮네 가도 돼요? 하고 싶은데 아무튼 아니 저희 쓰레차가 왔고요 네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100개 특집인 만큼 저희가 또 준비해왔잖아요 그렇죠? 뭘 준비해왔죠? 그 뭐 준비해왔어요? 뭐 준비해왔어 그거 보여줘요? 지금 보여줄 거야? 뭐 좀 놀라지 않을 거야? 놀랄 거 같긴 한데 뭐 보여드리죠? 우리 스테이가 창피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창피해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만든 게 결방울이니까 맞아 우리가 항상 줏대입기 우리가 있고 싶은 거 입자 그래 지금 실시간을 지금 100만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거 100만 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그럼 100만 분들한테 100만 분들한테 뭐래? 그러면 안 부끄러워 안 부끄럽지? 안 부끄러워 나 지금 처음부터 눈물 나거든? 여러분 100회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예쁘게 입고 예쁘게 입고 아니야 이게 패션이냐 우리가 잘 준비해왔잖아 오케이 그럼 한번 보여줍시다 그래 보여줘야지 자 다 준비됐죠? 네 준비됐어요 네 그럼 제가 또 우리의 많은 스테이를 위해서 아무튼 저희 쓰리아차가 또 예쁘게 입고 와가지고 맞아요 사실 미리 약간 좀 깔아서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아이디어가 다 그 우리의 창빈이 아이디어여가지고 왜 그래요? 창빈이잖아요 아니 내 아이디어 아니여 창빈이 아이디어여가지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거 각도만 조절해주고 바로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스테이 진짜 깜짝 놀랄 거 같아서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 맞아요 근데 막 엄청 엄청 깜짝 놀랄 거 같지도 않아서 네 아니 왜 우리 아니 한 번 더 이러고 있을까 아니에요 바로 가 바로 바로 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자 지금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그럼 공개합니다 오늘 우리 백기 특집에 우리 쓰리아차 스페셜 게스트 쓰리아차의 완벽한 패션 네 보여요? 들어있습니다 공개합니다 3 2 1 야 꽃 같아 꽃 여러분들 어때요? 어때요? 항상 자신감 있게 이렇게 입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 항상 자신감 있게 뒤로 가면 될까요? 여자 멋지네 자신감이에요 다들 너무 예쁘네 어때요? 너무 예쁜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합시다 괜찮네 화려하네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자기가 백기 특집을 준비해왔는데 형 그쪽에서 말해봐요 제가 여기 앞에서 제조차할게 네 이렇게 백기 특집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잠깐 잠깐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를걸요? 맞네 누가 누군지 모를걸요? 저 아니에요 오케이 내려가서 그럼 난 창빈이 오케이 창빈 네 창빈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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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미 이미 여기 봐서 다 알 수 있겠다 아 그러네 아 그렇네 그 뭐지? 다리 아픈데 앉을래요? 그래, 앉읍시다 다 나오나? 나오긴 하네 됐다 좋아요 나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오케이, 오케이 멋있다 좋네요, 형 다리 안 하고 있어 좋네 다들 다리 꼬아 봐, 다리 꼬아 봐, 다리 꼬아서 잘 보이게 아무튼 저희가 이제 100회 특집의 만큼 얼굴이 못 들겠어 컴온 스와프 우리 청자켓, 검은 티셔츠 그럼 바로바로 진행할게요 오늘 또 100회 특집이어서 우리 Stray Kids 멤버들에게 곡 추천을 따로 받아왔어요 그랬어요? 언제요? 저한테면 추천 안 받았어요 너한테는 받았어 그랬어요? 내가 좀 약간 티 안 나게 요새 뭐 듣고 있냐 뭐 듣고 싶냐 아니면 추천해주는 만한 노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받아왔죠 세심 세심한 남자 어디 간지러워? 눈 간지러워, 눈 간지러운데 이렇게 하면 안져드릴게요 눈은 어디가 간지러웠어? 이렇게 형이 긁어줄게 눈은 어디가 간지러웠어? 몰라요 이거 하는 거지 응 그러면 그래서 뭐 한다고요? 왜요? 네, 그래서 너무 덥잖아 그러면 청자켓은 벗을까요? 어차피 다 검은색인데 안에? 그래 아니 근데 자켓이... 형은 더 얼마예요 천이 포인트 아니었어? 저 이게 포인트 아니었거든요? 전 신발 보여줘, 이거 이혜니꺼 저는 깔맞춤 핑크핑크 이혜니꺼 깔맞춤 핑크핑크 오케이 그럼 자켓만 벗을래? 아 벗읍시다 덥다 너무 덥다 야 이게 찬방 100개 특집인데 찬방... 찬방이 아니야 형 진짜 별로다 형 나시네요, 나시 형 진짜 별로다 아니야, 나 괜찮아 나 물 갖고 와야지 이거 뇌물인가? 아, 이거 나 꺼, 나 꺼 이야 요즘 날씨가, 날씨가 너무 풀렸어 빨리 들어가 너무 핑크색이라서 내가 넣고 입었어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 내가 이렇게 보면 되게 아저씨 같아 되게 아저씨 몸이야 우리 근데 진짜 이게 좀 예뻐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아, 대박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또 100개 특집인 만큼 이 말을 몇 번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네 찬방이 또 되게 오래 했잖아요 얼마였어요? 얼마나 오래 했다고 그렇게 생색이에요? 시작을 2019년 1월쯤에 시작했어요 2009년 1월 아니었어요? 2019년이에요? 2019년 그래서 한 2년이 넘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찬방 때문인지 그런지 뭔가 2년이 되게 훅 빨리 지나간 느낌? 2년이 가고 아, 조스바 조스바? 네, 조스바 혹시 봐, 조스바 맛있지 빠밤밤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100개 특집이 요즘 특별하니까 네 제가 이제 또 멤버들의 곡 추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제 곡 추천들을 또 따로 받아왔고 아, 진짜 준비가 철저하시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스테이익에 들려드릴 그런 스페셜한 음원들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네 저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네 저희가 그냥 작업한 그리고 이제 저장하고 있는 그런 곡들도 스테이익한테 몇 개 좀 들려드릴까 싶어서 오늘 드디어 하드디스크 터는 건가요? 진짜 하드디스크에 한 0점 숙소에 있던데? 1, 2건 2건 거 아니에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숙소에도 있고 여기도 있기는 해 왜? 아, 됐어요 장난을 못 받을게 뭐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받을게 무슨 장면이 아, 그래? 그쪽에 있었어? 그럼 내가 갖고 온 거 뭐야? 이렇게 받은 게 있어야지 아, 그럼 나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 그렇죠, 형 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찬방 말고 창방으로 해가지고 아, 창방? 창방을 이제 1회를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다시 해볼게 네 아니, 됐어요, 넘어가요 넘어갈까? 이미 김 셌어 응, 그래? 김 셌어 김 먹자 김부가 많으신데 김부가?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찬방 오늘 100회 각 사과들 사각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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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직각 응? 김부가도 바삭바삭 윤? 뭐라고요? 바삭바삭? 아니 김부가도 바삭바삭해 바삭바삭 바삭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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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무튼 이 배꼽도 좀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어, 진짜 미쳤다 이거 미안하다 그냥 웃었는데 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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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행해볼까요 이제 진짜? 초대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냥 진행을 해봅시다 초대해, 형 저희가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와서 꽃도 들고 오고 어? 이거 케이크도 들고 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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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런지 말하면 서운해요, 진짜 알았어, 내가 괜한 말을 했다 너무너무 진짜 서운해요 진짜 서운해요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내가 괜한 말을 했구만 자, 이제 그럼 진행을 해볼까요 아, 어쨌든 지금 먼저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네 각자 분이야 약간 지금 또 전 세계에서 스테이 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영어로 한마디 인사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뭐 형부터 할래요? 아니면 나부터? 내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그리고 너? 응, 그리고 너 이거 다음에 몰라? 이거 진행을 못해? 그리고 너? 응, 그리고 내가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그리고 너? 이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그리고 너? 그리고 너?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그리고 너? 좋은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 좋은데 좋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 안 했는데 그럼 하니도 자기소개 안 해 요 쿨 너 많이 말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끊을게요 됐어,гу 내가 너무 많이 말하네 끊을게요 너무 풀라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실 볼 게 있었어요 이건 너무 야해요, 옆에가 너무 야해요 아니야 사실 오늘 챙겨볼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보고서 저희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거 보자고요? 네, 이거 봐야죠 왜요? 왜냐하면 좋으니까 네가 좋으니까 다른 이유는 없어 네가 좋으니까 여기서 또 창빈이의 그 라이브감을 또 들을 수 있죠 네 네, 뭐라고요? 나 지금 반응 보고 있어 그거 일부러 라이브 티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박자 좀 빠르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내가 리허설 때 해보니까 많이 빠르던데? 너무 똑같이 했거든요 이게 음원인가 싶을 정도로 똑같이 했는데 이러면 스테이가 스트레이키즈 라이브 안 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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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거 딱 마음 먹었지 이거는 라이브감을 티비를 내자 그래서 박자 일부러 빠르게 하자 약간 변소리를 주자 오케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일부러 가면 그걸 그렇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일부러 내가 설마 내가 거기서 내가 긴장해가지고 설마 내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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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긴장해서 빨리 빠르게 하실까봐 내가? 내가? 내가 미안 진짜 그 맞대 맞대 형 말이 맞대 내 말 맞아? 왜?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설마 신지자 했을까봐 내가 어? 그럼 영석 보지 말까요? 형 형 형 형 맞대 안 본다면 내가 뻔뻔해지지 뻔뻔하게 그냥 할게요 봐요 잠시만요 맞대 맞대 너 맞아? 형 말이 맞대 응 알았어 알았다 말 맞대 알았다고 형 말이 맞대 내 말 맞아 고마워 내 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너무 응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나는 서창빈 귀엽대 어라? 응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내가 고맙지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니 아무 말도 안 했었어? 아닌데? 나 어디서 들렸는데? 아무래도 안 했지 않았어 그럼 보지 말까요? 봐요 봐 봐 보는 걸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츠고 bo b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컴퓨터 뭐 컴퓨터 뭐 사나이도 목숨을 컴퓨터 뭐 다 넘어가 또 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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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slack 아 와 너무 잘하네 이 친구 야 박자가 짝짝 같았어 golf 너무 잘하시네 원래는 내가 여기서 카메라가 뛰어넘기로 했잖아 그래, 저 카메라 지금 우리 찍는 카메라 그래, 저거 로고가 딱 맞은데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멋있네요, 스트레이 키즈 웃긴 박수 웃긴 박수 팔 아파 아무튼 저희 킹덤 대면식 스트레이 키즈 무대를 한 번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멋있는 것 같은데 다들 킹덤 재밌게 봤죠? 네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우리 찬이 형 어깨 넓어서 이따 말해서 응? 저희?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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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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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또 이제 추천하는 곡들? 아, 추천곡들 저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리스트를 뽑았는지 네 또 요즘 음악을 안 듣는지 좀 오래돼가지고 조화를 좀 들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 네, 음악을 요즘 못 들었어요 네, 음악 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게 추천곡들 받아왔는데 네 누가 추천인지는 제가 비밀이에요? 네, 비밀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형이 비밀이라고 하니까 알아? 몰라 몰라? 모르잖아 몰라도 다 들으면 누가 추천인지는 다 알죠 와우 제가 우리 멤버들이 그거 고르는 거 모를까 봐? 어 내가? 에이, 그거 모르죠? 어떻게 알아 그걸? 내가 뭐 신이야 내가? 필릭스 생일 언제야? 뭐? 나 진짜 그거 가지고 그럴래? 9월 15일 오 승민이 20일 9월 20일 오 리노 리노 형? 10월 응 10월 응 10월 잠깐만요 10월 20 20일? 23일? 10월 23일 얜 있다? 10월 25일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너 이제 지금 이거 리노 이거 듣고 있으면 10월 22일 25일 내가 25일을 했잖아 아까 내가 25일을 했잖아 찬이 형 찬이 형? 찬이 형 10월이잖아 응 10월 3일 아니야 10월 5일이야 10월 3일이야 10월 5일 10월 5일 연습생들 하는 10월 5일이었잖아 진짜 형 찬이 형은 솔직히 야 손이 내꺼인데 너무 오버 아니에요? 확인해 봐 아니 형 아무튼 5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나갈게요 창빈이가 그렇게 멤버들의 생일을 못 못 기억한다는 게 실망스럽기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버렸어요? 네 왜 저희를 그렇게 많이 봐주세요 부끄럽게 저희 하필 오늘 왜 하필 오늘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왜 늦게 했는데요? 왜 늦게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봐요? 늦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하필 오늘 이렇게 많이 보고 하필 오늘이어서 예쁘게 꿀꿀 10월 3일 10월 3일 10월 25일 이제 안 읽는다 이제 안 읽는다 진짜로? 2년 전에도 이 똑같은 말 했었는데 내 생일 9월 14일 근데 형 생일은 언제냐? 지금 200만 명이 보고 있어요 11일이었나? 맞아요 11일 됐지? 2년이 생일은? 2월 8일 2월 8일 이거 다 아네 다 아네 그럼 아마도 오늘도 나이스 타이밍이네 저희가 방금 저희 미러 데메신 무대 봤잖아요 맞아요 사실 오늘 저희가 4월 4일이잖아요 네 4월 4일이잖아요 네 4월 4일 1일이 한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4월 4일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그거를 4월 4일 어떤 노래로 1위겠죠? 미러 미러 맞네 그때 4월 4일 19시였다 그거 기억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쪽 안에서 사살구네 사살구네 이랬었어 그쵸? 아니야 그거 때문에 아니야 4월 4일 19년도에서 4월 4일 19였지 바보야 그래 19시간이었어요? 앵커버 6시부터 한 8시까지 하는데 그래 그 사이에 1등 했으니까 그 사이에 1등 했으니까 그게 19시야? 뭐 대충 1으로 해요 맞아 맞아 19시 맞는 걸로 네 아무튼 4월 4일 19가 저희가 첫 음악 방송 1위 했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시네요 네 잘 넘어간다 잠깐만 왜 이렇게 왜요? 뒷골?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뭐 한다고 리스트 빨리 듣고 싶어요 맞아 왜 이렇게 끌어요 아니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지 아무튼 사실 제가 또 저거 왔는데 저거 왔어 뭐 틀리지? 좋다 저걸로 시작해야 되겠다 네 얘들은 30분 지났는데 시작을 하네 30분 지났어?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우리 셋이 모이면 뭔가 진행이 안 돼 맞아 그러니까 진행하지 말고 이렇게 잊으십니다 뭐? 이게 됐습니다 스타 스타 좋아요 그러면 오늘의 사실 곡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바로바로 틀어드릴게요 스트레이 퀴즈 그러면 우리 스트레이 퀴즈가 스트레이 퀴즈 멤버 중 한 명이 추천한 첫 곡 바로바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흥이 넘친다 오늘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3시간 가자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오늘의 첫 노래 가볼게요 렛츠고 오! 이 노래를? 딱 시작합니다 ㅎㅎ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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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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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곡인가요?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까? 네, 다음 곡. 다음 곡은 뭔가요? 다음 곡은? 다음 곡이 뭔가요? 소고기. 소고기. 음, 이거다. 다음 곡은 이 노래라고 하네요. 오케이. 이제 바로바로 들어볼까요? Let's go. 잠시만요. 오케이, 다음 노래. 다음 추천노래 가고 있습니다. Let's go. 다음 곡은 그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일들이 있지. 내가 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맘이 가난한 밤이야. 고울 속에 마주친 얼굴이 어색해서 습관처럼 조용히 눈을 감아 밤이 되면 서둘러 내일로 가고 싶어 수많은 소원 아래 매일 다른 꿈을 꾸던 아이 넌 그렇게 오랜 시간 겨우 내가 되려고 아팠던 걸까 Sen. 나 하루만큼 더 멀어져 우리 눈 하에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 아시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날 내 맘엔 영원히 어 완전 갑자기 몰입하게 된다 아예 선배님의 또 이제 최근에 또 노래 새로운 앨범이 나왔잖아요 노래들이 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음악 그 바다라는 뜻이 어떻게 단어 자체가 나한테도 되게 뭔가 익숙한 단어인 것 같아서 바다라고 하면 포즈가 생각나고 바다 감 다 풀리는 느낌이니까 둘이도 바다 좋아하지 않나요? 바다 너무 좋아하지 바다는 뭔가 마음이 바람 바닷바람이 또 달라요 선풍기 바람이 막 쐬는 거랑 바닷바람이 직접 이렇게 나가서 바닷바람을 맡고 있는 거랑은 너무 그게 다르죠 냄새를 다루고 파도 소리 바다 냄새, 파도 소리를 근데 바다에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 그 제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응 바다에서 누나가 져보고 바닷배물이에요? 아뇨 바닷백이야 동상에 세워져 있었는데 오징어? 왜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냐? 그 이후로 바다에 얼씬도 안 하고 있죠 난 뭐 형목은 바닷콕기라고 한다고 했지 네 왜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얼마나 쎈는지 몰라? 쎈지 않으면 뭐 하아 듣고 있는데 형이 뭐 바다에 대한 그런 추억이 그거 많이 잡았어요 그 바다도 좋아하는데 뭔지 알 것 같아 그 약간 락풀 나도 알지 이거 그 바다 근처에 있는 약간 아닌데 산 갯벌이 이제 형 형이 뭐야 그 머드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아 그건 또 다른가요? 어 그 갯벌 갯벌이 이제 밀물이랑 썰물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바다가 빠졌을 때 그 밑에 엄청 질퍽 질퍽 하는데 그쪽에서 응 약간 그 뭐지 작은 개 조개? 응 개나 아니면 약간 조개 뭔가 생물 잡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오우 근데 어울린다 하니 맨날 보면은 그 너튜브로 맨날 막 내 시너지어 그랬땡 막 그런 거나 되게 잘 챙겨 보자 그거 많이 보자 나도 최근에 그거 봤었는데 범고래들 막 사냥하는 거 범고래는 똑똑해 범고래 진짜 똑똑하죠 형 진짜 멋있어 형 나 지금 범고래로 다시 태어나요 난 그러고 싶어 난 네파리 네파리? 난 말미절 나 말미절 말? 난 니모로 태어날래 니모? 니모로 태어나고 싶어 니모로 태어나고 싶어 난 그럼 도리 도리? 응 그게 뭐야 몰라요 그 파라네 니모에서 그 친구? 응 난 난 그 거북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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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 아무튼 네 아이유 선배님의 너 아이와 나의 바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누가 추천했을까? 전 예상가요 예상가요? 예상가요? 아직 잘 몰라요 아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애들도 다 이게 약간 달라 때마다 달라서 막 뭐 어제 승리한테 뭐 승리한테 추천한 노래 있어 하면 발라드 추천하다가 오늘 또 물어보면 뭐 랩 추천하다가 약간 되게 다양한 거 조진아 그럼 바로 다음 추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엄마도 주니까 진짜 신기하다 이 노래로 갈게요 또 최근에 나온 노래죠 그루봉 씨 이 노래 아 뭐 엄청 최근에는 아니지만 끊겨야지 끊긴대요 끊겨? 끊겨요? 그건 안 되는데 너 김민아 안 되는데 서랍 끊기는 거 아니겠지 되게 덥다 잘 없이 왜 덥지 아니야 끊기지는 않을 거야 끊겨? 끊긴대요 진짜?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뜨긴 하네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뜨긴 하네요 그게 안 되네 다시 됐나?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은 됐어 안 끊겨 아까 끊겨놔야 돼 지금은 괜춘 지금 괜춘? 네 지금 괜춘한 거 같기도 하고 괜찮은 건가? 언니 계속 약간 연결이 불안정합니다라고 뜨긴 하다 왜 그러지? 지금 괜찮을 수 있어 됐어? 됐다 됐다 됐나 됐나 됐을 거야 지금은 괜춘!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괜찮은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갯벌 얘기하다 끝났지? 네 갯벌 얘기하다가 또 다시 태어난 어떤 동물이 태어나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범고래 해파리 그리고 뭐였지? 장빈이 거? 말미자리 말미자리 이렇게 했는데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이 노래 알죠 여러분?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이 노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 다음 추천받은 노래 보고 있습니다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노래 다음 노래는 로즈 선배님의 On The Ground On The Ground 확실히 약간 이번 노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도 Stay Ant Head 한번 찬이방에서 틀어주긴 했는데 들을 때마다 되게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독특해서 너무 좋아요 맞아 자꾸 듣게 돼 네 맞아 자꾸 듣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내용이잖아 모든 게 다 여기 있다 약간 그런 이런 게 다 여기 있어 On The Ground 약간 이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먼 미래를 봤을 때 나중에 우주에 살 수 있어 지구에 살래? 우주에서 살래? 우주에서 살지 않을까요? 오 둘 다 살 수 있어요? 둘 다 살 수 있어요 둘 다 살 수 있으면 전 지구에 살죠 왜냐하면 이사하기 귀찮거든요 진짜 귀찮거든요 창민이네 창민이도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그럼 지구에 있죠 그래? 뭐 가끔 놀러 가겠죠 여기가 다리야? 여기가 다리야? 여기가 다리야? 우와 토끼다 달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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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다 나 불렀어? 응? 나 불렀어? 형 돼지토끼 차이가 있어 창민이 그러니까 성이 돼지고 이름이 토끼야 나네 성이 돼지야? 성이 돼지 원자가 돼지구나 네? 성이 돼지야 돼지가 원자네? 성이 돼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지 왜냐면 이름은 바꿀 수 있는데 성은 못 바꾸잖아 그렇죠 형 그럼 돼지가 좋아? 바닷코끼리가 좋아? 너 만약에 바닷코끼리가 좋으면 돼지 바닷코끼리가 되는 거야 아니 그건 그냥 그건 그냥 뚱뚱한 바닷코끼리잖아 둘 다 별로예요 그것도 줄이면 돼지가 되긴 하네 돼지 바닷코끼리 잠깐만 와 나 진짜 희한이 왜 맞는 말 아니야? 맞는 말 진짜? 베개로 맞는 말이야 베개로 그러면 다음 노래가 볼래? 오케이 다음 노래 갈게요 네 잠깐 다음 노래는 또 스페셜한 추천을 받았어요 진짜 받았고 야야 다음 노래 붙잡고 다음 노래 붙잡고 다음 노래 지금 진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 이거였구나 Nothing 이게 그거였구나 뭐야? 잠깐만 왜 안 했어요? 잠깐만 설마 내가 따로 안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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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어랏? 응? 설마 여기 하나 있나? 설마 설마 어? 아닌데? 어머 왜 또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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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끊겼대? 나 또 끊긴데 안돼 또 끊기나요 이게 어디 있을까? 오빠들 너무 웃겨서 짜증내요 짜증내요 어? 이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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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였지? 잠시만요 보내줄까요? 아니야 안녕 나 스펀지밥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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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펀지밥이야 어? 뚱이야 오늘 나랑 집게리아 가자 어? 어디갔지? 싫어 나는 집게리아가 싫어 나는 오늘 굶을거야 뚱이야 너 안 뚱뚱해 어디갔지? 나랑 같이 맛있는 집게리아 가자 뭐하냐 어?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 아아 아아 기억났다 뚱이 뭐인거? 뚱이야 뭐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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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찬이 형 얼른 노래 좀 틀어줘요 좋아 지금 뭐하는거에요 성우하래 형 지금 다 기다리지 않아요 지금 300만분이 거의 거의 300만분이 보고 계세요 됐어요 형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있다 형 때문에 형 때문에 안녕 찾았어요 뭐해요 자 다음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요? 뭐야?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다음 추천곡 바로 한번 가겠습니다 렛츠 고 아 좁네 노래 아 이상해 가네요 아 이거에요 아 오늘은 뭐 먹지 아 늦게 먹으면 예니가 또 뭐라 할텐데 아 점심을 빨리 마시는거 먹어야겠다 저녁에 샐러드 아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주택기 판단에 니가 먹고싶을까 아 어두운 세상 속 꿀참 서창빈 없으면 꿀참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 날 거 같아 꿀참 1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때가 없어 서주서 서서히 빠져들어 선빈이 매력 속에 비트마저 미려하긴 이 뒷길 어쩔 거야 어쩌게 뭘 어쩌냐 사랑은 다 듣게 너만 있으면 돼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뒷부분이 남아있거든요 제 차례인가요? 제 차례예요? 그럼 너가 하셔야 돼요 지금요? 네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브이랍을 통해서 이제 창빈이랑 함께 이런 곡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혹시 한 씨가 괜찮다면 오늘 백회 특집인데 특별한 특집인데 한 씨의 벌스라도 혹시 어느 정도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어떨까? 그러면 댓글에서 가사를 몇 개 추천받아서 그걸 넣어서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지금 그러면 뭐야 이거 2절이 지금 만든다고요? 응 그래요 어때요? 정말 즉흥적인 찬방이네 좋네요 지금 만들자고요? 여러분 지금 2절에 넣고 싶은 가사를 한번 적어서 맞아요 넣어주시면 하니가 생각하기에 앞에 1절에 나온 가사들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어때요? 듣는 입장에서 댓글에게 사랑을 씁시다 댓글에게는 먹을 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런 얘기를 뒤에다가 풀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럴까요? 돼지 코끼리건 토끼건 넌 언제나 대끼야 이것도 넣어야겠다 지뢰하고 돼지 코 좋았어 돼지 코끼리건 뭐였냐? 돼지 코끼리건 토끼건 넌 언제나 뭐였지? 아 대끼야네 넌 언제나 돼지하라고 한잔하네 내가 언제나 대끼야 오케이 대끼야 이거 어느 정도 뽑아서 보내줄까? 그러니까 하고 있을래? 아니 뭐 들으면서 바로바로 녹음하죠 바로바로? 바로바로 녹음하는 건가요? 솔직히 저는 멜로디를 딱 생각해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하니가 정말로 정말로 작업하는 게 정말 정말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이제 또 위스테이가 보일 수 있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네요 그치 1시 뭐 아직 뭐 만들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틀어드릴까요? 오케이 틀어드릴게요 대충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해보고 나머지는 프리스타일로 해봅시다 좋아요 나 진짜 이 정도만 썼어요 나 진짜 이 정도만 썼어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올지 안 잘 나올지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프리스타일이 가끔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가사 확인 안 봐도 돼요? 네? 아니 뭐 들어보죠 뭐 들으면 찌르겠죠 얼마나 잘 썼냐면 들어놔보죠 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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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렇게 즉흥적으로 또 찬방이 우리 시리아차에 작업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된 것 같은데 바로 한 번 들... 드리자 자 잠시만요 볼륨 괜찮아? 들어보죠 잠깐만 볼륨 확인해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 너무 큰가? 한 번 그냥 들어볼게요 미치겠다 이렇게 나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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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됐어?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한 번 해볼게요 잠깐만 혹시 강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오케이 오케이 주간 정도?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들어봅시다 먼저 너 혼자 한번 들어봅시다 노래 재밌네 신기하네 괜찮네? 괜찮아? 오케이, 그다음 프리스타일로 간다 다시 해볼래? 아니면 바로 갠춘? 그 뒤는 프리스타일로 갑시다, 외부로 그러면 완성하고 들려드릴까? 아니면 지금 바로 이 부분 들려드릴까? 바로, 바로, 바로 완성? 완성하고 들려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부분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진주로 외부로 한다 형은 살이 너무 빠졌어 처음보다 초심을 너무나 잃었어 왜 매일 저녁 야식 시켜 먹던 습관 어디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너무 맘이 아파, 야위 여가는 형의 턱살을 볼 때마다 동생은 맘이 너무 아파서 비타민C라도 챙겨주고 싶을 맘이거든 형은 나의 정말 너무나 더 위대한 형 여기까지 합시다 위대한 형, 위대한 형까지 끊어 오케이, 오케이 위대한 형은 솔직히 거짓말이 없으니까 가사가 위대한 형까지는 거짓말이었으니까 위대한 형만 자릅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사가 슬픈데? 자, 잠깐만 아, 얘도 진짜 미쳤어, 나? 제정신이 아니네 얘가 미쳤어, 정말 형은 나의, 형은 나의까지, 형은 나의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의 부터가 있게끔은 어 제가 기다리고 있어야겠다 오케이 와, 이게 주킹적으로 너무 좋아요 자, 바로 가볼까요? 오케이, 렛츠고 미쳤냐? 재밌잖아, 계속해, 계속해 아, 마음 주지 마 아, 나 닮지 마 아, 나 공기를 너무 많이 삼켜서 배 아파 형, 나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안 돼, 진짜? 너 혼자서?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냥 들어보자 아, 야, 왜 이렇게 왼쪽 귀가 아프냐 아, 1위 숙하 가고야겠다 아, 배 아파 아, 너무 웃긴데? 어떡하지? 잠깐, 기다려봐요, 지금 에디팅만 잠깐 할게요 우리 스테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좋아할까요? 그래, 스테이만 좋으면 됐어 솔직히 그렇긴 해 스테이만 좋으면 됐어 내가 바닥 코끼리가 돼도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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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코끼리 좋다 돼기가 돼지 토끼예요 돼지 바닥 코끼리가 돼, 너 형, 나 바닥 코끼리 좋아 바닥 코끼리 좋아 바닥 코끼리 좋아 야, 바닥 코끼리 멋있어 바닥 코끼리 얼마나 멋있는데 어? 야, 바닥 코끼리 멋있단 말이야 바다로 가야 돼 아, 잠깐만요 코끼리 미안해, 형이 찍혀지지 못했다 이 부분인가? 내가 어디부터지? 나는 잠깐만 난 저 빨개 먹을 게 어딨나 난 나 진짜 미쳤어 미쳤어? 얘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형, 나 벌써 4마디 정도 더 생각났어요 뭐? 나 머릿속에서 벌써 4마디 정도 생각났거든요 더? 4마디만 좀 더 합시다, 4마디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어 정리하고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대체 프리스탈로 간다 라인만, 라인만 뒤에만 생각해놓고 내용만 생각해놓고 너무 웃긴데 너무 잘 불러놨는데 어떡하지? 너무 잘 불렀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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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진짜? 가사도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감히 잃었네 배 아파 아하 여기였구나 멜로디가 너무 좋은데? 이 디테일 너무 좋아 형 천천히 해, 천천히 이거 듣고 싶은 생각 없으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350만인데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모니터 해볼까요? 예스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네, 형은 처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 조심을 잃었어 형은 살이 너무 빠졌어 처음보다 조심을 너무나 잃었어 왜 매일 저녁 야식 시켜먹던 습관 어디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너무 맘이 아파 야위여가는 형의 턱살을 볼 때마다 동생은 맘이 너무 아파서 비타민C라도 챙겨주고 싶을 맘이거든 형은 나의 어떻게 될지 아니면 그냥 되지 아니면 솔직히 어울려 바다 코끼리 너무 귀여워 두리 해 두리 해 두리 해, 두리 해, 해먹어 두리 해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야, 형 바다 코끼리 트렌딩되고 있대 두리 해 형 빨리 와, 어디 있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너무 잘 나온다 하나 어디부터 다시 찍을 거야? 하나 어디부터 다시 찍을 거야? 네? 어디부터 다시 찍을 거야? 딱 코끼리까지 찍을게 코끼리까지? 코끼리부터 아니면 까지 이거 쓰고 코끼리? 오케이 야, 나 힘 빠졌어, 어떡하지? 내가 어이가 없네 내가 어이가 너무 없다, 어이가 없어 자, 우리 뭐, 무슨 생각할까? 검은 상의에 알콩달콩한 하의에 너는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무슨 생각할까? 얘네들 미쳤어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볼게요 네 오케이, 준비됐어? 응 이제 갈게요 내가 사랑하는 형, 서창빈 영어로 이름은 SPR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오케이, 다시, 다시, 다시 좀 더 앞에서 줄게 오케이 Let's go 오케이, 온다 온다 내가 사랑하는 형, 서창빈 형아의 랩네임까지 사랑스러워 SPIRIT B 그 빨간 건 왜 아, 그, 그부터 다시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SPIRIT B부터 다시 합시다 두 마디 시간을 풀린 처음이다, 나도 잠깐만 그, 그부터? 아니, SPIRIT B까지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자,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오늘 대체 왜 입은 거야 빨간 바지 용돈도 받으면서 그냥 새로 하나 사지 형 고기는 타지 아, 이거 타지 고기는 타지 고기 그치, 너 말 꾸면 타지는 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태우고 싶냐? 사지, 사지, 사지까지 하나 아니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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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Let's go 오케이 온다 형 도대체 왜 입었어 바... 왜 입었어 바지란 말이야 왜 입었어 바지는 입어야지 빨간 바지, 빨간 바지 내가 진짜 바닷커플인 줄 알지 알지 알지? 바지는 입어야지, 인마 사랑 취급은 해, 인마 아, 미안해, 한번 정리하고 해, 그래 나 진짜, 나 진짜 들어 못할 것 같아 나 정리하고 해, 이렇게 아, 왜 입었어 바지가 나 좀 몰랐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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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났어 여기서 끝났, 여기서 끝났 여기서 끝났 여기서 끝 바지 왜 입었냐 왜 입었어, 빨간 바지 왜 입었어, 빨간 바지 바지는 입어야지 바지는 입어야지 바지는 입어야지, 그치 바지는 입어야지 바지는 입어야지, 먹청아 사람 취급하래 너무 웃겨 지금 재밌는 친구네 진짜 바닷커플이가 아니잖아 바지는 입어야지 바지는 입어야지 그래, 인마 아, 너무 웃기다 자, 준비됐어, 한? 정리, 정리했어? 정리, 정리, 정리 정리,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정리하고 할게 너무 웃기다, 진짜 진짜, 너무 웃기다 일단 아직 들을 곡들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딱 5분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야, 꼭 완성해야겠냐? 어? 꼭 완성해야만 속이 나 지금 머리에서 여덟 마디 했으면 되거든 알았어, 알았어 너무 웃긴데 어떡하지? 잠깐만, 저, 저도 물 좀 가져올게요 사실 창빈 MC님 네, 좀, 좀, 좀 스테이와 댓글 좀 읽어주세요 싫어요 내가 댓글을 읽어야지 너무 웃긴데 코끼리의 속성 아니, 여러분들 오늘 하루은 바다 코끼리 나왔다고 한순간에 되끼가 돼지 코끼리가 아니고 바다 코끼리가 되는 거는 되끼에 대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끼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너무 웃기잖아 뭐라고요? 바다 코끼리가 싫더라고요? 진짜로? 진짜로? 나 실시간 틀렸는데 6이라며, 바다 코끼리 진짜 왜 그럴까, 우리 스테이와 나 진짜 이거 왜 이래요? 야, 바다 코끼리 얘기 누가 꺼냈어 오늘? 아니 형, 형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지금 가사 다 나온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야, 재밌냐? 재밌냐고, 인마 다 바다 코끼리 다 바다 코끼리 야, 돼지 토끼야 나중에 이 노래 완성하고 본캐, 제끼, 부캐, 바다 코끼리 괜찮은데? 나쁘진 않네요 응 나중에 이 음원 완성시키고 이거 발매를 해야 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거 발매할 거면은 2절 다시 만들어 2절 다시 만들어 2절 다시 만들어 창빈송을 이 친구가 이거 1절에서 다시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감동적인 노래였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럼 이렇게 하자 창빈송은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길어봐, 길어봐 마음이 찢어지고 그런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얘 때문에 길어봐, 길어봐, 길어봐 왜 또 여태 또 기를 시키네 어떻게 하나 어디까지 쓸 거야? 딱 여기까지요 딱 여기 그... 딱 랩 끝날 때까지 랩 끝날 때까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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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뒤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웃긴데 어떡하지? 형 한 번 틀어주지, 했어 내 말은 그러면 이 다음엔 창빈이가 맞아 끝내면 되겠다? 그렇겠다, 하게 끝내요 맞아 쓰면 되지 너도 이제 너가 할 말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래? 이게 대끼 찬다, 내가 사랑하는 영 대끼 찬다, 그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스피리빈 그렇지? 아, 일로 왔어, 이건 아일로 아일로 야, 이거 진짜 오케이, 다섯, 렛츠고 다섯, 다섯, 렛츠고 오케이, 이리 와봐 다시 일찍 아 미쳤나? 네 OK 자, 마지막 녹음할게요 오케이, 가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예,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렛츠고 오, 잠시만, 잠시만 힌트 떨어졌어 바로, 바로 오케이,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렛츠고 바로, 바로 형의 목소리는 마치 무야호 언제나 귀 속에 조용히 내게로 속삭여 물론 난 사랑하거든 우리 형의 모든 걸 그러니까 하고픈 거 다 하면서 다 살아 무야호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한 번만 더 하자 좋은데? 가사 듣는데? 가사 너무 좋은데? 지금 무야유 무야호 아주 밀당을 잘하네 아주 자 갈게요 다시 갈게요 형의 목소리는 마치 무야호 언제나 귀 속에 조용히 내게로 속삭여 물론 난 사랑하거든 우리 형의 모든 걸 그러니까 하고픈 것들 다 하면서 살아 무야호 아 좋아요 오케이 일단 셀피모니터 한 번 해볼게요 오케이 가사 좋은데? 좋지? 좋네 잠깐만 잠깐만 바다 코끼리가 실패 5위라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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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네 괜찮아? 좋아요 한 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command듦? 패스 스포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진짜 이러고 놀아요. 물론 약간 진짜 저희 음원 작업은 가끔씩 이렇게 할 때도 있기는 하는데 저희는 심심할 땐 이렇게 놀아요. 어떻게 해? 뒷부면 어떻게 할까? 창빈아. 뭐야? 이렇게 냈고요. 마무리 훈훈하네요. 이렇게 냈고요? 뒤에 아직 남았는데 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땐 무야우로 꽉 채우면 될 것 같아요. 끝에. 그거를 딜레이를 쫙 쫙 걸어가지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딜레이로. 일단 그러면 이거를 한번 뒤로 좋네 좋네. 근데 이게 약간 잘 되네. 괜찮네.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이래야지 무섭다고 해야 돼. 아니야. 이 부분 말고 이것도 이걸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프리옥으로? 필요할 것 같아. 아닌데 다른 탑 라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400만 넘었어요? 벌써? 진짜 많이 봐주신다. 이걸? 400만 분 앞에서 서창빈 님 바다 코끼리야 되버렸네. 바다 코끼리 쉴트 4위래요? 진짜로? 바다 코끼리가 엘레팬스율 아니야? 맞지? 여러분들 제가 웬만에서는 쉴트라고 하면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데요. 별로 감사하진 않아요. 바다 코끼리 4위래요. 딱히 감사드리지 않아요. 바다 코끼리. 바다 코끼리 진짜 아 워울스구나. 바로 워울스네. 엘레팬스율 말고. 형 멋있잖아. 왜 귀엽게 생겼냐? 귀엽게 생겼냐? 귀엽다. 귀엽네. 귀엽게 생겼냐? 야 나 스키즈로 대끼.. 대끼 그것도 나왔어. 상혁이. 아니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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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바룩이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 너 오늘 포켓은 아닌데 진짜 눈물이 나 어떡하냐? 집중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거야 나 아니야 저거 아니야 꺼 빨리 꺼 이 아저씨 꺼 알겠어 야 너무 귀엽지 않아 야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너무 귀엽잖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행하자 나 진짜 목 아파 아니야 우리 창민이 될 거야 언제나 될 거야 언제나 될 거야 아니야 우리 언제 될 거야 바닷고기 바닷고기 우리 아직 추천된 곡도 너무 많았어 자 그러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됐어요 처음부터 한번 들어봐야 될 거 같아 됐다고요 뭘 지냐고 아니야 곡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처음부터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뭘 또 들어요 아니야 자 뭘 또 들냐고요 진짜 처음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맘대로 해 들어 어 어 재밌겠다 오늘은 뭐 먹지 늦게 먹으면 이게 네가 또 뭐라 할 텐데 점심을 빨리 마시는 거 먹어야겠다 저녁은 샐러드 빨리 먹어야겠다 그래서 그래서 뭘 시키지 아니 주택기 판단에 네가 먹고 싶은 거 네 어두운 세상 속 옳죠 서천빈 없으면 옳죠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할까 고장 날 것 같아 옳죠 한시라도 못 본다면 내 삶에 주때가 없어 서서히 빠져들어 천빈이 외북 속에 민트 맞아 미련긴 이 됐길 어쩔 거야 어쩌긴 말 어쩌 아냐 사랑은 다 느낄 너만 있으면 돼 돼지 코끼리건 형이 토끼건 넌 언제나 됐기야 아니면 돼지인가 안에 형은 처음보다 살이 많이 빠졌어 조심을 잃었어 어 예 조심을 잃었어 형은 살이 너무 빠졌어 처음보다 조심을 너무나 잃었어 왜 매일 저녁 야식 시켜 먹던 습관 어디로 가고 운동을 하고 있어 너무 맘이 아파 야위여가는 형의 턱살을 볼 때마다 동생은 맘이 너무 아파서 비타민씨라도 챙겨주고 싶을 맘이거든 형은 나의 백기 아니면 그냥 돼지 아냐 솔직히 어울려 바다 코끼리 내가 사랑하는 형 서창빅 형 나의 랩네임까지 사랑스러워 스피리비 형의 목소리는 마치 모야호 언제나 귀 속에 조용히 내게로 속삭여 물론 난 사랑하거든 우리 형의 모든 건 그러니까 하고픈 것들 다 하면서 사랑해 젊은 형이라고 너무 귀엽잖아 어떻게 해 형이라고 형이라고 죽겠다 진짜 우리 그러면 다 쓰신창곡 계속 들어볼까요? 어? 맞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 왜 이렇게 집주의 안 내냐? 착잡하다 이거 어떻게 하래? 듣기송 어떻게 할까? 듣기송이야? 아니면 바다코끼리송이야? 알았어 다행이네 일단 이거 진행해야 할 게 몇 개 있으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거 잠깐 창만 내리고 나중에 또 하는 걸로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또 죽겠다 추천노래 세 개를 들었는데요 바로 이어서 다음 거 가볼게요 너무 웃기다 너무 웃겁다 진짜 추천곡 들어요? 네 추천곡 마저 들어요 저 추천곡 그 뭐 막 들려줄 그 새로운 곡들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맞네 그 친구도 있었구나 그럼 그 친구들부터 할까요? 어떡하지? 왜냐면 아직 우리 멤버들 추천곡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몇 개만 고를까요 그러면? 추천곡을 두 개 정도 듣고 나머지 저희가 들려드린 꼭 돼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트롤 노래 같이 한번 가볼게요 또 이 노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뭔가 멤버들이 또 추천을 해준 곡들이라 한번 쫙 한번 듣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딱 짧고 약간 임팩트 있게 1절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추천곡 바로바로 가볼게요 누가 추천했는지 우리 스테이가 한번 인연을 줍시다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나오신 유지영 선배님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누가 추천했는지 따라야겠다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갈게요 Let's go QUERA 회색빛 도시화 새까만 나의 맘 그 속에 나 혼자 창밖을 보다가 저기서 멀리 걸어오는 밤의 모습은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 멈춰진 순간 난 그 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우린 마주치게 되면 사랑 가득한 눈을 보여줘 너의 눈빛과 나의 눈빛이 무빛이는 순간 멈춰진 시간에 제가 온 나의 손을 잡아줘 백현 선배님의 Love Scene 였습니다 차관아의 손을 잡아줘 왜? 왜 나 안 잡아줘 왜 나 안 잡아줘 나 이거 참 우울해요 좋습니다 아무튼 백현 선배님의 Love Scene 였습니다 누가 저 추천했는지 뭔가 감이 오죠? 네 이상이 되면 문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노래는 아이고, 발이 너무 아파 운동 영상 다음 노래는 이 노래 이 노래 다음 우리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이 추천 노래 들어갔습니다 우리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은 우리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은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쓸쓸해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제발 아무말도 하지 말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제발 아무말도 하지 말아요 나약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발 생각을 해봐 그대가 내게 전부였었는데 제발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없는 밤은 너무 싫어 돌이킬 수 없는 그대 마음 이제 와서 다시 어쩌렸나 슬픈 마음도 이제 슬픈 마음도 슬픈 마음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셨죠 고유도 선배님의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였습니다 이거 나 진짜 플레이리스테이 너무 좋으세요 응 완전 좋은데 뭔가 그 약간 빈티지 느낌 살짝 있는, 뭔지 알죠? 클래식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옛날 약간 LP 그런 느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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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진짜 LP에다가 넣어서 들으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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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이 곡 또 누가 추천했는지 뭔가 또 예측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 STAY 예 뭔가 생각으로만 해 STAY가 한번 맞춰서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추천노래, 이 노래 알죠? 이 노래 진짜 좋죠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뭐요?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이 노래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안 보여 차민이 이 노래 알잖아요 이 노래 저 화면 들어봐, 그만해 그렇네 이 노래 알죠 그러면 우리 STAY에서 추천한 다음 노래 바로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목이랑 비슷하게 약간 들어서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해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누가 추천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되는 느낌? 우리 하니는? 저도 잘해. 근데 이거 저도 듣는 노래였어. 맞아, 맞아. 그럼 하니가 추천했나요?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I don't know. Stay만 알아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다음 노래로 갈까요? 좋습니다.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엄청 좋아. 이 노래. 이 노래 아는 사람이 없구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좋아. 장기열 내 머릿속을 돌아다닐까 아무 말도 난 알 수 없었겠지만 I don't want 우리 집 앞은 옥색 집인게 그 집에 네가 혹시 살고 있을까 밤새도록 그 집만 쳐다보는걸 I'm missing you 넌 사랑하고 있는데 혹시 난 맘 안 보이니 푹이 멀어지지 말아줘 내 눈물이 떨어지려 하니까 내가 어떻게 내 유치한거 그래서 한글음식 봤는데 되게 독특한 뭔가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포인트가 많은 드라마였던 것 같아서 되게 나도 모르게 해서 약간 나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했는데 하나는 그걸 되게 재밌게 보실래요 아무튼 크라우시 선배님의 잠 못드는 밤 피특한 펀치 선배님이었습니다 드라마는 괜찮은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 아 괜찮은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좋네요 좋네요 아 이 노래도 또 누가 추천을 했을지 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스테이는 알 거라고 믿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 가볼까요? 예아 또 노래 좋지? 이게 보여요? 응 와 진짜 좋구나 나 분위기 많이 안 좋아졌다 이 노래 진짜 좋은데 혹시 이 노래 알아요? 들어보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노래 진짜 좋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었어요 자 우리 스트레이 키즈가 추천은 다음 노래 렛츠 고! 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울 것 같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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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자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를 도망가자 멀리 안가도 괜찮을 거야 눈이 진짜 좋아 눈이 떨어졌지? 나는 이걸 처음 들었을때 완전 미워 우선 몰입해가지고 눈이 떨어졌지? 들어왔어 진짜 웃겨 진짜로 다음 지금 듣고 있는 노래는 선우정아 선배님의 도망가자였습니다 와우 오늘 진짜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오늘 진짜 좋아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추천하는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노래로 갈까요? 네 다음 노래는요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 노래가 좋단 말이지 플레이리스 축하해야지 이거랑 여기 있다 네 네 바로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네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이 노래가 맞긴 한데 하지만 잠시만요 내가 잘못 찾았네 여기 있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나의 두 눈을 제일 먼저 그대를 닮고 가장 예쁜 말들로 그댈 미소짓게 하고 바람이 차가운 오늘 밤 집에 돌아가는 길 또 그대 생각이 나요 늦은 이 밤 그대 괜찮다면 잠시 나와줄래요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쉽잖아요 잠시라도 그댈 보고 싶은 내 맘을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유난히 두 눈을 그대가 더 예뻐 보이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진짜 맞아요 이게? 이번 주점이 되게 포근하다 맞아 이거 새벽이랑 같이 목소리로 확실히 지금 시간이 약간 밤이어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더 따뜻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500만 회로 500만 회면 지금 우리 킹덤 미루 대면식 회사랑 비슷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500만 회로 안녕하세요 다시 한 번 인사드릴까요? 다시 갈까요? 굳이요? 안녕하세요 스테리키스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테리키스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짝 드리는 아이들 제끼예요 스테리키스 찬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스리라차입니다 네 지금 바로 방금 들은 노래는 10cm 선배님의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였습니다 하트가 사먹이야 진짜? 에잇 이거 사먹 많나요? 하트가 진짜 많구나 와우 이어서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네 오케이 다음 노래는 음... 이분의 노래구나 혹시 이분 노래 아나요? 잠깐만 근데 저것도 무슨 바른년에 방금 전 노래의 바른년에 길잡이? 그런 OST잖아요 맞아요 이건 뭐예요? 애니메이션인데? 웹툰인가? 웹툰... 아니요 여기서 나온 그게 되게 많아요 그 OST인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진짜? 되게 신기하네 맞네 그런 거 같습니다 엄청 많아요 OST인가? 볼까? 봐봐 노래 좋은 것도 엄청 많아요 다 엄청 많네 그런 거 같아요 와우 오케이 다음 노래는요 오케이 다음 노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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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인 것 같아요 서창빈의 서애리 한국국화다 서리님의 Love is in the Night 노래가 이래? 노래 진짜 좋아 와 깜짝 놀랐어 이번에 노래 이거 말고도 많이 들어갔었는데 다른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추천 감이 이게 이게 이 노래는 Love is in the Night이라는 노래인데 미쳤는데 진짜? 여기 밑에 Running through the night이라는 노래도 있거든? 이 노래도 진짜 좋아 이 노래도 진짜 좋아 잠깐만 와 진짜 대박이네 응 노래 어때요? 괜찮죠? 너무 좋네 너무 좋네 진짜 노래가 좋아 솔직히 전 참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약간 임팩트가 장난 아니었지 처음에 들어가는 처음 들어가는 거 박자도 그렇고 그냥 뭐지? 그러니까 박자가 들으면서 탑라인 아니 그 트랙도 들었거든요 응 근데 트랙이 너무 트랙도 좋고 진짜 뭐야 앞에는 살짝 트랙도 평범했다고 생각해요 앞에는 초반로 근데 뒤에 가수로 탑라인으로 다 빼내주다가 뒤에 가수로 뒤에 가수로 깜짝 놀랐어 사실 이 노래도 진짜 좋은데 Running through the night 이 노래는 진짜 탑라인으로 계속 들을 것 같은데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이거는 하겠습니다 와 진짜 좋다네 좋습니다 근데 이 분 뮤직비디오도 챙겨보거든 오늘 진짜 진짜 멋있는 거 같아서 리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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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그 팬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한 곡이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추천받은 곡 딱 하나 남았는데 이 노래는 누가 추천했는지 약간 감이 잡히거든요 뭐예요? 네 이 노래 사실 제목만 봐도 노래 너무 좋은데 방금은? 감이 잡힐 거예요 감동이 매일 다르죠 네 이 반청 노래는 네 정말 감이 잡힐 거라 마음 준비하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얌전하게요? 누가 추천했는지 뭔가 감이 잡히는데 네 이 스테이도 한 번 맞혔으면 갑니다 자 Stray Kids가 추천한 마지막 노래 자 한번 들어볼게요 렛츠고! 이거 낼 적이 없잖아 이거 이거 언제 끊을까? 이거 이것만 들으시다 그래 그래 지금 날씨가 말해 두고 가 결국엔 거북이세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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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놀래 놀래 할부자가 될래 놀래 이건 진짜 띵곡입니다 진짜 이거는 명곡이야 진짜 진짜 띵곡이야 이건 독보적이죠 네 Stray Kids의 어떤 노래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바다 거북이 토끼와 바다 거북이 토끼와 바다 거북이 이제 슬슬 즐기고 있지 재밌네 아니 근데 내가 볼 땐 거북이가 정전 붙여볼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볼 땐 거북이가 바다 거북이로부터 좀 빠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다 거북이요? 아니면 그냥 늦지 거북이 바다 거북이는 엄청 빠르지 바다 거북이는 수영이 빠르지 바다 거북이는 수영이 빠르지 엄청 빠르지 아 그래요? 아이소레이션 잘한다 아무튼 네 Stray Kids의 토끼와 거북이까지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Stray Kids 추천한 곡들 다 들어봤는데 누가 어떤 곡을 추천했는지 우리 Stay가 잘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너무 좋다 맞아요 좋은 곡들도 많아서 우리 Stray Kids한테 추천하네요 네 몸 너무 아파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까요? 어디 아파요? 여기 아파요? 진짜 다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오케이 나 물 한 잔만 더 갈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이제 진짜 슬슬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맞아 아직 할 게 남았으니까 뭐가 남았어요? 저희가 또 아까 앞서 말했던 그거 아직 안 했네 중요한 걸 안 했어요 그걸 깜빡했네 깜빡했어요? 그걸 깜빡했어요? 깜빡 신호등이 깜빡 우와 진짜 바닥붓이 좀 생기지 않았다 말이 끝까지 들어야지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생기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여기 슬슬 작업실 마치 저희에게 또 놀이... 놀이... 뭐라는 거야? 놀이터 같기도 하고 저희에게 진짜 집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많이 작업하는 장소여서 정말 정말 편합니다 그렇죠 한 씨? 그렇죠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틀어드릴까요? 그렇죠 얼마 정도씩? 1절씩? 아니면 1절 정도? 어떻게 할래? 어차피 너희가 걸으면 돼 1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 2절 정도? 오케이 그럼 뭐부터 들을래? 일단 이누랙이 있고 그리고 보잉 왜 없지? 여기 있다 여기 하나 있고 전으로 너무 좋아 그리고 저거 들려줄 거야? 그리고 이거 있다 저거 들려준다고? 이게 그건가? 찬미야 그거 버전 약간 다른 거 보내줘야 되겠다 네 배터리가 되게 빨리 많아 이제 보내줘나요? 제가 공유해볼게요 그러면 찬미는 보내는 동안 하나 어떤 노래 들을까? 그 위 거부터 들을까요? 위의 거? 좋아요 이거부터 들을게요 이 노래 좋지 이거 만든 지 1년 넘었어 3월 달에 만들었어 작년 3월에 만들었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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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써져 있네 작년 3월 19일이니까 1년 넘었네 맞네 신기하다 지금 2월 29일이라서 있잖아 근데 그거 29일 날은 그냥 4년마다 한 번씩 나오잖아 그치 저거 2월 19일 만든 거예요? 2월 29일 2월 29일? 응 와요 바로 한 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희가 스웨차는 뭐 워낙 그거 잘못 보냈어요 방금 거? 네 다시 보내주면 돼요 원래 뭐 스웨차가 앨범 작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작업하고 싶은 거 이것저것 작업하는데 그런 곡들 다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몇 개의 스테이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 볼 준비 됐나요? 네 네 이 제품은 아마 모르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그냥 작업할거에요 그래서 네 세 곡을 노래할거에요 조금씩 노래할거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로 바로 다음 노래 첫 번째 스포 곡을 틀어 드릴게요 We're gonna let you listen to the first song 오케이 First song, let's go Go I know you make me cry Hey, how about you? Are you happy or bad? 내가 곁에 없어도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주게 I'm so blessed to see you in my dream 내 꿈에서 나와 잠시라도 웃어주게 네가 없어도 느껴줘게 Are you happy or bad? 여운이 그 예쁜 웃음 간직하면 Can I be not, yeah, yeah, yeah 끝까지 넌 아름다웠고 여전히 멍청한 남의 여기 남았어 그때 더 많이 잘해줄걸 신부한 말들만 뱉고 완성 늘어져 시간을 되돌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벌써 어지럽게 망가진 이 상황을 재구성 하고 행복하게 말했던 그대로 가고 싶었지만 너무 멀어 밤이 이제 변했다 웃음을 짓지 않았고 그 가정들이 모두 식었다 돌아갈 수가 없었다 슬프게 말을 건넨 듯 널 보면 되려 괜찮다 위로를 해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건 절대 네 잘못 아니니까 우지마 눈물 흘리지 말고 그때처럼 웃어줘 넌 웃을 때까지야 예쁘니까 내가 널 다시 잡는다면 어떨까 그때로 우리 돌아갈 수 있을까 Are you happy up there? 내가 곁에 없어도 혼자 행복하게 살아가 주게 I'm so flexing you in my dream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약간 계속 듣게 때렸어 Oh my god 까먹었다 너무 많이 들었는데? 괜찮아요 괜찮겠지? 네 I think we play too much but it's okay 시간을 정해놓을까요? 시간을 정하는 게 낫겠다 30초? 30초? 30초이면 괜찮겠어? 30초는 괜찮지 않겠어? 30초 안 돼? 40초? 네 45? 싹 프리오까지? 40초? 프리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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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렇게인가? 몰라 모르겠다 프리오? 그래 이렇게 하자 듣다가 너무 많이 듣는다 싶으면 그때 끊으면 되겠다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하여튼 방금 들은 노래가 혹시 어떤 노래죠? 방금 들은 노래... 방금 들은 곡은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간 어디서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는 곡이고요 제목도 말해요? 제목? 제목 말해도 되나? 제목 뭐 말하고 싶은 제목이 있나요? 일단 해피라는 곡이고요 해피하는 곡 숫자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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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레어한 사랑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하니는 사랑 노래 못 쓰지? 라고 자꾸 놀리셔가지고 하니 잘 써요 사랑 노래 많이 사랑 노래 잘 써 Model 이거는 딱히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건 없고 되게 그냥 머릿속에서 그런 상황이 떠올라가지고 쓴 거고요 좋습니다 작년에 썼대요 사실 약간 우리가 생각보다 길게 틀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듣기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노래로 들어볼게요 이 노래 틀어 준비됐죠? 저거 틀어 준 건가요? 네, 이걸로 할까요? 오케이, 그럼 다음 노래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거 만든 지 2년 됐나요? 이거? 2년? 2년이나 됐나? 조각 다음으로 거의 바로 만든 노래였어요 저게? 1년! 딱 1년 됐네요 1년 됐어, 1년 됐어 2년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몇 차? C.R.차가 스포일하는 다음 노래 잘 들어보세요 왜? 몇 차지? 30초? 이건 약간 프리우 프리우 까지만? 프리우 까지만 들으면 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스 프리우 까지만 들어볼게요 버스 좀 건너뛰면 될 것 같아요 건너뛰라고? 앞에 듣고 버스 건너뛰고 프리우 듣고 끝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걸로? 너무 길어요 길이 힘드네 그래서 너무 많이 들려주고 싶지만 많이 들려주고 싶지만 완곡을 확실히 들려드리기 위해 뭔지 알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Let's go! 좋아 해서 미안 미안 좋아해서 미안해 맘에 들어 미안 미안 좋아한 그 죄가 된다면 많이 좋아해서 미안 미안 티한 일은 노력해도 다 티가 나서 미안 미안 좋아한 게 넌 참따 참따가 이X도 해줘 그냥 보고 싶어서 둘이서 같이 보고 싶어서 비결을 꺼낸 표 친구로 지내긴 너무 예뻐서 친구로 끝내긴 너무 아쉬워서 끝내 너무 아쉬워서 결국 마음을 펴내 너무 아까워서 친구로 만났기에 너가 난 너가 좋아 죽겠는데 아우 강진만한 거야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아깐 너무 몰입했어 그러니까 너무 듣다가 거기 듣다가 이거 끝나야 되잖아 듣다가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듣고 있지? 이랬어 이거 근데 진짜 노래 오랜만에 듣니까 좋다 되게 옛 감성으로 이제 승민이의 목소리를 빌려서 녹음을 했죠 노래 제목이라도 혹시? 노래 제목은 많이 좋아해서 미안이라는 노래입니다 좋아해서 미안? 좋아해서 미안 예를 들면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친구인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텃불리 고백을 했다가 전보다 못한 사이가 될까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노래 이것도 약간 영화에서도 영감받은 그렇죠 여러 가지 보면서 영감받은 노래 그렇죠 그렇죠 영화나 아니면 소설이나 네 이게 또 사랑 노래를 많이 써봤잖아요 그렇죠 좋아해서 쓰는 노래 미친놈도 있고 맞아요 그런 노래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재밌어요 듣는 입장에서 익숙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한 곡 남았죠 네 마무리하기 전 한 곡 남았는데 그 노래는 어떤 노래를 들을까요? 그걸로 갈 거야? 어서 봐 이거 제가 볼 때 처음만 들려드리고 그냥 딱 이거는 인트로만 들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정말 안 끼고 있는 거라서 아 진짜? 이거 정말 안 끼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니 근데 진짜 좋아 이거 형이 노래 중에 정말 이제 창빈이 형이 제 노래 다 좋아하긴 한데 형이 진짜 좋아하는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손에 꼽아요 제가 이것도 정말 이거 어디 어디 딱 인트로만 그러면? 인트로만? 인트로만? 근데 인트로에서 벌써 조금만 듣고 끝이다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네 인트로가 다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저는 뭐가 내 힘들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Let's go 하니의 다음 노래 Let's 이거 진짜 인트로랑 벌써 조금 깨끗? 오케이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해도 되죠 일단 하는 걸로 우리가 만드는 거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럼 바라볼게요 Let's go 아 minister 한 스텝 그저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맘에 깊이 새겨진 사진 서로 наших 기억들을 알아서 모아서 소정히 맘속에 간직할게 바람이 들어져 얼리나라 그대의 양을 기억해 영원히 아야야야 비주얼 추었는데 방금 어쨌든 약간 한참 그냥 내 자전거였는데 저 노래 너무 좋아요 이렇게 느낌 이상하다 방금 듣는 노래 혹시 제목이라도? 이거는 Wish You Back 이라는 노래고요 근데 이거는 어디선가 제가 스포를 한 번 했었어요 이런 곡을 만들었다고 제가 어떤 잡지 그거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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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지에서 그 맞아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 너의 이름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았어 원래 너의 이름은 엔딩이 해피 엔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새드 엔딩으로 제가 마음대로 바꿔서 만든 노래인데 너의 이름을 보시고 나중에 여기 언제 공개될지 저도 몰라요 어쨌든 공개된다면 그걸 보면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찬방 너무 많이 찬데요? 진짜 아니 나 처음으로 한 2시간... 지금 2시간 넘었어 2시간 넘었어? 처음으로 해 처음으로 2시간 넘긴 했는데 근데 끝까지 챙겨봐주신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늘 말 너무 많이 해서 진짜 맞네 3통 먹고 있었는데 엄청 웃긴 했잖아 뭐... 뭐 때문에 계속 웃었지? 바닷코끼리요 바닷코끼리요 뭘 뭐 때문에 웃었지?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저는 뭔가 저희 시청자들이 600만이 넘었대요 그리고 하트도 4억이에요 600만? 뭐? 600만 찍었다고?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600만? 지금 600만인거죠 그게 맞는 거 같은데? 와우 6만 명이요 오 마이 갓 암말은... 4억 명이요 아니 4억 너무 많이 봤는데 아... Too many people watched Now we're going to get in trouble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100회라고 또 되게 축하해주러 많은 분들께서 아유 그런 거일 수도 있다 감사합니다 사실 찬이빵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스테이랑 약간 약속 하나로 시작해서 그렇죠 또 약속을 깨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뭔가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지금까지 계속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회가 마지막 회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컨텐츠 제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제가 가져오면 돼요? 갑자기? 저한테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한이는? 저요? 응 저는 뭐 1년에 한 번이긴 한데요 그거 24시간 1년에 한 번 24시간 1년에 한 번 하면 24시간 콜? 아니요 아니요 100회가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스테이랑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일주일마다 찾아오겠습니다 예스 그리고 이제 뭔가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댓글을 봤었는데 나중에 쓰리아차가 한 번 찬이빵을 로고 속 만드는 게 어떨까 형이 만들어요 응 왜? 아니면 만든 거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줄까요? 그럴까? 맞네 우리가 만든 거 같구나 저 여기 있는 곳만 지금 정신을 차려 정신을 차려 거기까지 합하면 거의 한 40분까지 걸려 진짜로? 거기야 뭐 저희가 많아서 새로 만드는 것도 뭐 저희한테는 no problem이죠 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작업하는 모습도 또 V LIVE로 저희가 또 보여주면 되니까 그 날은 또 따로 잡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한 번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오랜만에 이거 진짜 두 시간 동안 마무리했네 진짜로? 아무튼 저희는 진짜 가볼게요 스테이 안녕 오랜만에 또 쓰리아차였네 진짜 진짜 오래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께 마음을 다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형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다행이다 뭔가 잘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말이에요 세임감을 가지고 어깨에 많은 짐을 주무줬다 생각하고 항상 어깨 넓은 만큼 그 많은 짐을 주무줬다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항상 성실하게 물론 제 어깨를 항상 부러워하는 건 알지만 형도 충분히 어깨 넓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만큼 형과 어깨에 많은 짐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겨내요 오케이 이겨내 무거워도 진짜 바다 코끼리만큼 무거워도 진짜 바다 바다 코끼리만큼 무거워도 제가 에? 이제 안 아파하네 왜 이렇게 없다 진짜 옛날에 진짜 살짝만 해도 아파했는데 그 땐 그 땐 배웠었어 아예 그죠 그 땐 지금이네 베이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저희가 CS에 또 모였는데 저희가 한 번 인자 네 허그 한 번 허그 한 번 해볼까요? 우리 스테이와 함께 그룹 허그 한 번 해볼까요? 진짜 우리 바지 어떡하냐 바지 한 번 한 번만 보여주자 이야 진짜 장난 아니다 우리 좋습니다 지금 저희 진짜 마지막으로 네 스테이에게 인사를 한 번 해봅시다 자, 그럼 그룹 허그? 오케이 오케이, 빅허그 예 안녕 너희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해야지 갖는 거? 이건가? 이런 거? 자 그럼 스테이, 정이 이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죠 오케이 땡큐 스테이즈 땡큐 베이비 스테이즈 그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 창민이 할 수 있지? 소리내면서 천천히 밖에 못하는데 빨리는 할 수 있어요 자 한민 씨, 창빈이 자 하니 창이 빠영